안녕하세요. 벤더 머신입니다. 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. 앞으로는 Q&A 형식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. 벤더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별 내용에 대한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. 다만 답변으로 제시된 것은 정답이 아니며 벤더 환경이나 바이어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앞으로의 영상의 도움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벤더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A는 비당하는 다친 생각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열린 사고로 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